언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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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우리가 프로저를 한 명 뽑자! 다모임 프로젝트에 우리랑 같이 함께 하기로 한 비트메이커는 노이즈마스터 민수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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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팔 일생 좀 하신다고! 이 팔 일생 좀 하신다고! 왜 늘 그러시지? 왜 고생을 사소하세요? 어, 그래요? 그런데 녹음을 제가 제일 늦게 해서 괜찮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엉성한. 이리로, 이리로 걸어야 해요? 굳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짧은, 너무 짧은 데는 레스카펫이. 동갑 왔구나. 너도 저기 걸었어? 응? 어, 레드카펫을 했지. 뭐지? 했지. 아, 그래, 그래. 야! 노룩이야, 노발이. 아무도 없네. 야, 이걸 이렇게 짧게 하면 어떡해. 아, 이 말이야. 이걸 내가 연장해야 해. 그래, 이제 박스타를 모셔라, 이 말이야. 음, 너무 정숙하네. 아이고. 어, 왔어. 야, 근데 여기 다르긴 다르다. 여기서 바로 타는 거예요? 오, 개꿀이다. 오, 존나 간지다. 어, 다음에도 여기로 오고 싶다라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레드카펫. 아, 왜 레드카펫이 있어요, 또. 레드카펫이 제대로 안 깔리네요. 이거는 설마 갖고 오신 건 아니죠? 안 돼. 갖고 오... 아유, 다쳤어. 아, 레드카펫이 있는 게 말이 안 돼. 아, 저거 없는 게 나은 거 같은데. 지금 뭐야. 아이고. 아, 품격 있게 좀 맞춰서 뭐지. 지금 여기 지금. 이게 트레이닝 입으면 안 돼. 이런 거 입어야 돼. 아, 너무 호화로운 거 아니야, 지금? 안녕하세요. 아, 맞다. 아이고, 민수구나. 안녕하세요. 혹시 여권 있나? 여권 있나? 제가 여권 있는 줄 알았는데 만료됐습니다. 어, 안 되겠다. 그럼 빨리 바꿔야겠다. 아, 바꿔야겠다. 일단 그러면 여권부터 만들어. 안 되면 돼. 바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여권 찾으러 왔습니다. 아, 나왔다. 왔어. 사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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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먼 도미닉. 뭐야? 아, 간지 나네. 야, 안녕하세요. 아, 기석이 또 차례 입고 오셨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래. 뭐야, 저 민수가. 형, 한 거 꾸미고 왔네? 아, 또 좋은 거 입고 오셨네요. 아, 이거? 간지 나는데 편안해. 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 만든 거잖아, 이거. 이거 나 지금 완전... 이거 갓 나온 거야, 이거. 한 2시간 전에 나온 거야. 이거 못 잘라서 만든 거냐, 근데? 이거 나 이거 루이비통슈프림 그 담요? 담요 잘라서. 담요가 더 낫지 않아? 야, 주머니 좀 애매하게 있는데, 이렇게? 아, 이거 주머니가 아니라 이거 아직까지 베타 버전이라서. 아, 베타 버전이 안 돼. 그래서 이거 주머니 또 달아야 돼. 참, 돈 지랄도 가지가지다, 진짜. 넌 만만치 않아. 너가 제일 압도적인데, 지금. 아, 이거 참고로 이거. 이거 0원. 이거 기석이가 딱 사준 거기 때문에. 또 중요한 아이템 가져왔지. 아니, 이게 또 승무원들이 반할 수 있게. 저는 이제 딩고에서 준 주네스. 며칠 전에 핸즈에서 봤는데, 그때도 주네스 입고. 주네스에서 나한테 한 열 몇 개를 줬는데, 다 마음에 들어서 핏이. 완벽한 핏입니다. 야, 그런 거 안 해도 돼. 아니, 진심이야. 진심이야, 진심이야. 잘 맞죠, 지금. 주네스 잘 맞는 후드를 난 처음 입고 왔어. 솔직히 이 정도면 모델 써야죠. 야, 모델 해. 뭐 주네스 원한다면. 또 메인 모델 아니에요, 또? 저 또 이 브랜드 모델이긴 한데요. 왜 이렇게 광고를 해요, 오늘따라. 광고 대잔치네, 시작부터. 동갑인 또. 저는 뭐 편하게. 덕화예요. 덕화 고스프레야? 고스프레야, 맞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너 택시 타고 왔잖아. 이러고 택시 타면. 날씨가 뭐라 그래. 이게 암점이 이렇게 되거든? 그러다가. 아유, 건강하시네. 아, 선생님 어떻게 됐을까? 사실 우리도 탈을 한 번 탈감하게 하는 거잖아, 저거. 그치. 전 국민 중에는 한 1%도 안 된 거 아니야? 그거는 그치. 이거 진짜, 이거 존나 큰일이야, 이거. 아니요? 침감이 다들 안 나. 나도 그럴 거지. 봤잖아, 우리 옆방에서 사우디 왕자 했어. 사우디에서 왕세인자가 오늘 오겠다. 갑 이내는 거야, 참. 이렇게 타보는구나. 기분이 조금een 나고 있을 거야. 이제 여행 가는 거 같아. 아, 이게 성공이 딱 뭐야, 입면. 오. 오요,ịch.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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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얘기 Boone's comes back. 와 이거구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미숏다리. 대박이네, 야-발 나었나? 텅 세계를 플렉스 해버렸지 모형 너무 다 찍지 마라 야 되게 너무 너무 다 지금 관광객이야 뭐야 없어 보여 없어 보여 이거 처음 타는 사람처럼 그러지 마 야 자연스럽게 행동해 어 자연스럽게 행동해 야 야 티 난다 아 외국 애들 처음에 안 됐네 뽑은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외국 래퍼들 투어 다닐 때 이렇게 뒤에서 타는 걸 찍어야 돼 음 야 누가 한국 인파 하면서 갑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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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뭐 비행기 들어오자마자 샴페인이 있어 와 마이 와 마이 이게 전세기가 와 와 마이 이렇게 전세기가 전세기가 오 전세기만 여단 접어주세요 오 마이 그래 이거야 와 이게 전세기인가 보네 와 씨 와 오우 와 와 여기 오니까 좀 느낌 나네 와 아따 마이 염따야 성공했네 어 우리 기억나네 우리 기억나나 옛날에 막 대구에서 막창 부면서 막 힘들어가지고 어 아 양아치 시절 기억나지 전했지 이제 와 뭔가 봐 기억 안 나나 우리 어 광명에서 떡볶이 먹던 시절 기억 안 나나 아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아 이게 가난을 기억해 이런 것도 챙겼어 아 아 비싼 거야 아 이사 이런 거 챙겨 아 와 살다가 전세기를 타보네 진짜 이게 1억이라고? 여기서 오줌 똥 다 싸야지 아따 마 물수건도 주나 보네 아따 마 좋네 오 크네 전세기는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왜 주는 거야 손 닦으라고 이제 밥 먹기 전에 아 바로 밥을 먹어? 어? 몰라? 여기에 일단 이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모든 질문이 서로 모르는 거야 의미가 없어 아무도 몰라 저분은 지하철 타고 왔는데 야 이거 진짜 지하철에서 바로 전용기 민수야 몰랐지 근데 전세기 탈출 예 몰랐습니다 그니까 비행기 탈출 알았지 예 1시간 만에 갑자기 변했네요 네 노력하기 없어 간단하게 비행 정보 안내해주겠습니다 네 오늘 비행지 시상은 좋을 것으로 개별하면 제 기후 영향으로 비행기가 흔들일 수도 있습니다 비행 중에 필요할 수가 있으시면 완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든지 얘기해도 돼요? 진짜 뭐든지 그게 약간 구조라서 나도 일단 봐봐야지 야 일단 슬리퍼는 신어봐 다 체험해봐야지 어때? 아 편해 아 그래? 어 나도 신어봐야지 슬리퍼 만든 사람이다 근데 어 어 어 착용감이 있어 이딴 거랑은 착용감이 다른데 하여튼 신어봐 아 예 어 그 정도 해? 어 야 벨트 맸어? 아니 아 이런 애 벨트 안 매는 게 간지야 야 별게 다 간지네 벨트 매해 혹시 몰라 맞아 아 씨 안 매야 되는데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아 여기보다 저기가 더 좋은데 같은데 저기가 더 좋은데 같은데 야 근데 우리 아이고 어 이거 뭐야? 야 근데 우리 아이고 어 이거 뭐야? 벨트가 아 뭐야 아 뭐야 이거 왜 엽다 엽다 고장됐다 화기화기인데? 야 전세계 불어줘야 되겠는데 저기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쟤는 뭐 저렇게 컨텐츠가 많아 이게 이게 이렇게 되는데 안전이 괜찮은데 아 이런 애 벨트 안 매는 게 간지야 염다에겐 더 사면이 있네 이거 이용해서 티팡이 형 그런 거 아니야? 하하하하 일부리 땡긴 거 아니야 사진 찍어놔 하하하하 어휴 아 나는 벨트가 부러져 이거 어휴 아 깜짝아 아휴 이상하게 이상하게 불편하네 하하하하 와 이제 뜬다 와 일로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렇게 타는 거 맞아? 잠깐만 난리인데 난리야 아주 어 이거 왜 이래 난리야 야 상부는 지금 이렇게 돼 이거 전형기 맞아요? 하하하하 오오 난리야 오오 난리야 오오오오 너무 무서운데 전세계 아 지금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로 아 뭐 이거 뭐 순식간이네? 이렇게 뜨고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어 어 이 느낌이 진짜 병하기는 하다 이 순간 떠들면 거 같아 그러니까 이제 개 떠들고 이게 괜찮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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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서양식으로 할게요 좁네 그래서 밥은 먹겠네 안 좁아가지고 그러게? 어 이거 고정이 안 돼? 이게 아닌 거 같은데 이게 다 이게 아 그냥 원래 이렇게 돼 있나보다 고정이 안 되고 아 그냥 이렇게 어 그러네 아 술 먹는데? 그리고 우산실 좀 자 먼저 내가 들어갈게 아 왜 이렇게 불편해 저 경기가 왜 이렇게 불편해 이러고 딱 앉았다가 이 말 진짜 개 같은 이거 내 체감상 인코노미라니까 어 네 KTX야 KTX 대해서 그래서 하파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그레미야 혹시 먹자 하하하하 농담 짱이야. 한국에서 시작합니다. 각각같이 십불 속낸 때 십발 진짜 개 같은.. 약간.. 약간.. 지금 이제는 바뀐 거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앉아야 될 거 같은데? 돈 벌기 힘들다. 밤석구는 힘들고. 아, 뺐다. 덕진. 안 먹냐? 야채 먹어야지. 야채 별로 안 좋아해. 야, 그래? 맛있어. 혀지 가지 마라, 돈가봐. 혀지, 야채랑. 나 먹어, 나 먹어. 야, 이거 하나 먹어. 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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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지. 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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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지. 상구야. 누구라, 그냥. 아우, 맛있어야 돼. 아우, 잘 먹네. 아까부터 이게 존나 먹고 있어. 맛있어, 맛있는데. 물이랑 같이 먹어야지. 어이구야. 이거 마실라. 다 뱉네, 뱉어, 그냥. 이거 마시지 마. 이거 더 있어요? 이거 좀 더 주세요. 이거 좀 많이 주세요, 그냥. 반수 주세요. 반수 주세요. 반수 좀 성격에 안 맞게 호미질러. 고기 찢은 것처럼. 야, 이러면 이모라고 하겠어. 내가 딸게. 어, 내가 딸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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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허. 노페리온은 내가 안 맞았다 했다. 혼자 이마트에서 사가지고 왔다. 그래. 야, 조져, 그냥.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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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마트 노페리온은 오케이. 오케이. 출발한다. Yani고. 성공했다 이제. 하 dusty. 아 우리 성공했다! 아 우리. 성공했다. 야 우리. 야 우리 진짜 성공했다. 하하하하핳 핳핳. 아 Strength on our aim, 감사합니다.